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고해 드린 바 같이요. 지금 이제 저희 박예슬 김병삼 기자의 취재 내용을 듣기로 하고요. 9시 10분부터는 집회회를 주관하셨던 분들이죠. 책임지고 주관하셨던 안징걸 변이재 대표 두 분이 나오셨고 집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집회를 보셨던 분들은 채팅방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같이 어떻게 참여했다, 내용은 어땠다. 그걸 담아서 우리 장 피디님 정리해서 그거는 꼭 그 자리에서 우리 안징걸 변이재 대표에게 바라는 바도 있으면 말씀드리고 향후 집회를 어차피 국민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집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 건의라는 건 그렇고 건의하니까 좀 다른 이름이 생각나서 하여튼 요청사항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 옆에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에 박예슬 기자, 김병삼 기자 그날 프레이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죠?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요. 저는 사실 아침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추웠습니다. 아 그랬어요? 약간 지금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이유가 그날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좀 쉬셨어요? 좀 눈이 부으셨네. 네, 울지 않았습니다. 네, 울지 않았습니다. 네, 울은 거 아니에요? 울지는 않았고요. 울지는 않았어요. 지금 약간 기간지가 호바 막힌 바람에 굉장히 잘 아시면서 눈이 약간 부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준비해 오신 자료나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날 뭐 우리...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전국 집회였던 만큼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은데요. 기자가 좀, 앵커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먼저 현장 분위기라든가 현장에서 났던 바란들, 인파 규모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우선은 금요일 날 또 용산에서 집회가 열렸던 만큼 용산 집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희 축구의 집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사 부장님께서 한번 금요일 날 사진 지금 보고 계시네요. 아, 네, 비디오에 나와요. 네, 네, 행진 사진이고요. 아, 행진 사진입니까? 네, 현재로서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집회는 사실상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법적 한계로 지금 윤석열의 용산 집무실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점. 그래서 저희 설의 소리 초신님이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300명 정도가 기준이에요. 현재로서는 많은 분이 오고 계시지 않지만 또 사진은 넘겨주시겠습니까? 거기 더 못 모여요? 몇 시만 못 모입니까? 삼각지 로타리에? 만약에 3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장소를 삼각지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삼각지 로타리 몇 시만 모일 수 있을까요? 네, 모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김상진이 지금 계속 집사하고 있고요. 몰아내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장 최전선인 코앞까지 가서 저희가 거기서 지금 음향을 설치해서 틀게 되면 아마 집물이 들릴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팔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방향이 저기 가잖아요. 네, 네. 좋아하시는데 가고 안 보여주셔서 가시니까요. 저희가 낮에부터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용산 집회 이후에 용산 집회 이후에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하게 되면 용산에서 용산역까지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 시민들께서 끝나시고 한잔하실 때 많이 저희들을 보게 돼요. 차량에서도 보고. 그래서 홍보를 위한 집회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예술 기자는 용산 집회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할까요? 네, 용산 집회는 금요일 집회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날 혹시 열립니까?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 오후 3시에 집무실 바로 앞에는 안 되겠죠? 갈 수 있는 법적 최고의 한도선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으면 금요일 날 3시에 나가시면 집회 현장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열렸던 집회, 이게 정식? 이게 이제 제가 토요일에 열렸던 집회에 무대에 올라가서 기자들이 사진 찍었을 때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중요한... 용산 영상도 준비하고 그거 안 봤네요. 네, 그거 중요하게. 용산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네, 선생님이 이제 원래 이제 3시부터 집회인데 12시 하시는 분이 오십니까? 오십니까? 용산 집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금요일만 되면 꼭 봐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70대 이제 고인들도 계시고요. 해가 하실 때까지는 그 시민이시고 뭐가 아직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매주 금요일 날 오우스이시에 이거는 다른 거죠? 이것도 이제 용산 집회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제 행진하셨구나.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용산 집회는 이 정도로 김 부장님? 네, 그리고 용산 집회 또 제가 취재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 틀었어요. 그 다음, 아, 그 다음 시청 거에요, 시청 거. 시청 거, 시청? 네. 시청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네네, 넘어가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러세요. 네, 박연설 연과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인분들도 저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초시님과 함께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요. 중동에 계신 분들 같아요. 네, 이거 뭐 초시님은 워낙 많은 시민들과 인사 나누시고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분이 용산 귀신이라고 시민분께서 퍼포먼스를 하신 부분이에요. 이거는 학기 받으셨어요? 네, 김건희 대학이라고 김건희 대학? 네, 패러디를 하는 시민도 단체분들이 나오셨었는데 저희가 박사학이 주는 거에요? 네, 초시님 박사학이 받으신 분. 아, 저런 퍼포먼스가 있었군요. 네, 퍼포먼스가 또 있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박인 봤는데 네, 예. 초시님이 기념으로 저렇게 한 번 하셔가지고 누구든지였으면 박사학이를 줍니다. 네, 네, 네. 김건희 총장님께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대 위에서 많이 보이신 시민분들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쭉 한 번 끝까지 가봤으니까 아, 열기가 어떤지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안전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네, 안전 부분에서 인도에 지하철 환기구가 있었거든요. 시민분들이 거기는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환기구로?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환기구에 올라가서 무슨 행사를 구경하다가 사고가 났던 게 생각이 나서 주최 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다음번에 같은 장소에서 만약에 또 그런 행사가 벌어진다고 하면 주최 측분들께서는 꼭 이 부분을 거기 안전용원도 없었거든요. 위험한 얘기네요. 그리고 제가 막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 시끄러니까 듣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막 다리 붙잡고 흔들어도 쳐다보기만 하시고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 않고 하시던데 주최 측도 저도 봐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나올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다음 집회는 철저하게... 안전 문제에서는 그 부분 꼭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환기구요. 네, 환기구의 위험 요소들을 미리 체크해야 된다고요. 거기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주최 측 축불대회 관계자분들 이 얘기 진짜 혹시 들으셔야 됩니다.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현장에서 안동이나 공주, 진주 이런 쪽에서 저희가 지방을 다니면서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났던 분들을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인사하면서 약간 좀 뜨거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초시님께서 저희 서울의 소리가 지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여세 몰이를 했던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고생하시면서 했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원주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초시님한테 왜 우리한테는 안 오시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원주는 아직 안 가서 초시님 꼭 가겠다고 약속을 또 하시고. 이랬던 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서울의 소리가 지방을 다니면서 초시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집회라고 하신 부분이 통했다. 전희재 대표님도 부산도 가고 전국 많이 다녔죠. 그렇죠. 많이 다니셨죠.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예선 앵커 얘기하고 혹시 얘기 좀 진행될까요? 박예선 앵커가 보셨던 거. 저는 이제 10월 22일 토요일에 청계강장 집회에 참여하셨는데요.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나와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용화 앵커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었는데. 그럼요. 당연히 나가야죠. 시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러한 집회에 한 주체로서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막 그냥 막 너무나 좋았어요. 이게 나도 역사를 만들고 있구나.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이셨을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모여서 이렇게 크게 함성으로 울리고 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진보, 보수 갈라치게 해라.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진보와 보수와 함께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특이했던 점은 지방에서 처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 중에는 이번이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한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회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러시면서 자기는 경상도 지역에서 또 강원도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특이한 점은 시민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만드신 석상입니다. 이런 석상을 직접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이게 저희가 주최 측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민분들이 직접 자신들의 사비로 자체 제작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거 아주 인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때리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퍽퍽퍽퍽 스트레스 해소해라. 그리고 바닥에 뭘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분이 팍 밟고 가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윤석열 퇴신이 하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퍼포먼스를 시도하고 있고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현상의 인파분들 모여주셨고 이렇게 전국 잡귀신연합회라고 저런 특이한 저거 뭐예요? 이게 시민분들이 직접 자체에 대해서 깃발을 제작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잡귀신연합회 또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는 특검하라 저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검찰 속보가 떴는데 민주당 압수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모양이군요. 아 징합니다 정말. 현재 속보로 뜨고 있네요. 내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때문에 민정당원들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보겠습니다. 조그만 아이 지금 저기 보면 아주 작은 아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번에 촛불행동에서 노란색 풍선을 걸어서 이렇게 아이들 손목에 걸어줬었고 성인분들한테도 걸어주셨는데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사실 담아봤습니다. 애들, 꼬마들 데리고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손잡고. 유아차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강아지들도 개모차에 타고. 강아지들 많이 봤어. 반려견들 완전 행진하고. 반려견들도 개모차에 타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강아지들.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용삼 부장님은 또 보신 거 없으세요? 아, 저도 그 좀 특이했던 점은요. 저쪽 반대편에 그 저기 그구 거기 보수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수 또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말요? 네. 그분들 중에서도 방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와서 이렇게 주변에 서성이면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극렬 분자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끌려 왔는데 저쪽이 궁금하니까 넘어와서 보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앵글에 담으셨어요? 앵글에 담으셨어요? 네, 살짝 다 담긴 했는데 일단은 표정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건널목 건너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쪽 피켓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방에 넣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피켓 싹 숨기고? 네. 그렇지.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이네요. 우리 박예술 기자 또 얘기를 좀 그 목소리들 좀 들으셨어요? 참여한 게 인터뷰도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인터뷰 많이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주로 인터뷰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방 현장은 어떤 여론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많이 물었는데 손을 자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많다고 이야기하셨고. 손가락 손가락? 아니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전체를 자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손을 전체를 자르고 싶다는 이야기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자기가 이런 집회를 참여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막상 참여하고 나니까 이 용기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대부분 집회에 참여한 계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분노가 가장 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노. 제가 봤을 때도 대중들이 분노해서 나왔어요. 분노해서, 자발적으로. 조직 동원한 거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조직 동원한 것도 아니고. 분노해서 나왔다고 보여주죠, 정말.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시민인데 자기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치가 떨려서 속불행동에서 집회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치가 떨려서 나왔다.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그 사람이 없으세요? 어떠한 목소리 있었는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진 전에 서울로 올라가서 행진하는 시민분들을 촬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아, 서울쪽 국가공원 거의 올라가셨죠? 안 보이더라고요, 중간에. 올라가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고 지금 행진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셨는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통행하시는 서울시민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서울로에 서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승내문에서 걸어올 때 한 차, 차가 1호차부터 10호차까지 있었는데 준비된 차량이 한 차가 지나갔는데 거의 10분이 넘는 행진, 행렬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10호차까지 이어지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시간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5,000 보였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그리고 평범한 이제 서울시민분들이 집에 하시는 걸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서 윤석열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듣더니 갑자기 사진 촬영 많이 하시고 영상 촬영하시고 또 같이 퇴진하라 하시면서 손 이렇게 흔들어주시는 분들 많으셨고 일가족분들 중에 따님들한테도 이게 지금 어떤 집회인지 설명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우이 좋았군요. 주변 상권 또한 굉장히 집회 끝나고 많이 흔들어주시더라고요. 주변 상권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인근에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괜찮았네요. 저희도 시청합회 갔는데 거의 꽉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지역 상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면서 오히려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 지역 상권 주민분들은 기뻐하시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가수 영역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무용담도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집회에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참여한 걸 가지고 누구누구 참석했죠? 김영민 의원 보이던데 김영민 의원은 직접 발언 때 올라가서 발언을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 또 민영배 의원 두 분은 행진대여를 해서 결합하는 걸 봤고 황우나 의원과 양희원형 의원 황우나 안민석 의원은 이따가 그냥 갔습니까? 그분들은 행진하는 걸 못 봤는데 행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같이 했구나 행진을 행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김영민 의원은 또 발언대에 올라가서 김영민 의원 인기 좋더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셀카 찍어서 가지를 못하더라고 김영민 의원.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또 열광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주말내셨습니다. 또 비난했겠죠. 그런데 김영민 의원은 전번에 집회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얘기했다가 많은 비난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했는데 중요한 사진이 하나 찍혔죠? 네. 좀 보여주세요. 중요한 사진. 정말 중요한 사진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김영민 의원에 참여를 두고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권을 향한 퇴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김문수 위원장 사진. 이 사람이 참석됐어요? 아직 못 찾았나요? 네. 김문수 위원장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거죠? 맞은편에서 열렸던 주사파, 척결, 정강훈 목사의 출연. 어이, 있네요. 극우 집회에 참여한 김문수 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산호위 위원장 아니에요? 네. 이러한 집회에 참석해도 됩니까?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친정부죠. 친정부 집회에는 참석해도 되고 여러분, 반정부 집회는 참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집회인데 같이 집회 신고 낸 건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저 사실은 일반 시민분께서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아, 걸렸구나. 딱 걸렸어, 그냥. 일각에서는 일을 두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어떻게 한쪽의 진영 논리에 치우쳐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냐. 괜찮습니다. 친정부 집회는 참여해도 괜찮아요. 반정부 집회에 참여하면 공직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권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위원장 이런 데 참여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전현희, 전현희. 권현희 위원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문수 위원장 참석한 거 보고서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가.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이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신정부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부터 집회 관련해서 변희재 대표 했던 시청역 7분 출구 신한은행 앞이죠? 네. 승례문 가까이에서 열렸었죠. 가보셨어요? 네. 저희가 인파가 너무 많아서 유용화 교수님이랑 같이 유용화 인컨님이랑 걸어가다가 저희가 못 갔죠. 끝까지. 밀려왔고 변희재 대표님 만나고 싶었는데 가다가 걷지를 못하고 돌아왔죠. 맞아요. 거기가 소식은 어땠습니까? 거기도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좌우가 진짜 하나로 모이는 집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영 선생이 들으시고 기분 좋으셨겠네. 거기는 나중에 보니까 변희재 대표가 주도하는 집회 장소에 이쪽에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쭉 항상 박수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이 함께 응원해줬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언론이 좌우 진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으로 한마음으로 하고 있는 운동을 과연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는 변희재 대표님 지금 출연하시니까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진글로서는 늦으시는 바람에 좀 더 기다리고 계신데 또 자세하게 얘기를 듣도록 하죠.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실 건 어떤 거예요? 다음 얘기 언론의 보도 방식 이거 좀 짚어봐야 돼요. 경향신문 기자가 경향신문 기자가 옆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서울로에서 저희가 취재하고 촬영하고 있을 때 경향신문 기자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지 몰랐다라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기자님의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데스크에서 인원을 그렇게 보도를 한 건지 1만 5천 명으로 나갔더라고요. 그 기자 이름 알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 기자도 괴롭겠지? 자기도 다 본 건데 그래서 각 언론이 다 그랬다면서요? 준비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네. 동아일보에서는 우선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준비한 자료 좀 띄워주세요. PPT 준비한 게 있던데 순서대로 띄우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동아일보는 이재명 구속화라 윤석열 퇴진하라 보수진보 5만 명 동시 집회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는 프레시안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정 모개월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정확히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행태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 정강훈 목사가 열었던 집회는 이재명을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사파 척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통해서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다는 거죠? 얼마 모였다고요? 5만 명? 네. 양측 다 합산해서 5만 명이 모였다고 했고요. 아우리랑 그거리랑 근데 이 집회는 우리 변신재 대표님이 나오신 제가 여쭤봐야겠지만 이건 방해하려고 한 집회 아니에요? 촛불 집회를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아일보 말고 다른 신문은 어때요? 또 다른 신문에서도 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정 정치인을 언급했고 이제 KBS KBS 보수 진보 대규모 집회라고 열렸고요. KBS 앵커입니까? 저분이? MBC 또한 또 비슷하게 보수 진보 수만 명 집회로 열렸습니다. 거의 보도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 네. 한겨레 또한 신문이 1만 5천 명 여러분 넓습니다. 기자분들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셔야지 팩트를 보도 기자분들이라고 그러지 말아야죠? 기자들이라고 그러세요? 네. 기자라고 말해주는 것도 존칭어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1만 5천 명 날리면 투라고 지금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네. 날리면 투 처음에는 청각 테스트하다가 이제는 시각 테스트한다고 하하하하 이거 아마 이 집회 계속 열리고 그러면 언론도 제대로 보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도 분노하고 계셨고 네. 어떻게 1만 5천 명으로 보도를 할 수 있냐 30만이 최소 주최 측이 추산원 인원이 30만이었고요. 아 저는 50만 더 됐다고요. 행진하면서 인원이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총 집결된 인원이 최소 30만 70만까지 갔겠네 그러면 네. 그래서 사람들 모든 시민분들 많이 분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례문 뒤에도 있었대요. 네. 숙례문 뒤에도 있었습니다. 뒤에도 있었어요. 숙례문 뒤까지 쭉 이어졌어요. 이어졌고 시청하골목에도 다 완전히 다 그냥 화장실 좀 갈려고 하는데 골목을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시민들이 꽉 골목을 차고 있어갖고요. 그런데 이거를 1만 5천 명이라고 전 언론이 그냥 일제히 뭐 담합입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돼 담합 언론 담합 어? 참나 진짜 언론들도 사실은 그 현장에 와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나 라는 문제점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사실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 보도를 하지 말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분들 다 봤고요. 이제는 우리 대안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만 솔직히 쪽팔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도를 안 한 언론들 이 50만 이상이 모인 집회를 1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고 보수와 진보와 같이 같이 했죠. 우리 변희재 대표의 보수와 촛불 대행진과 함께 우리 집회했습니다. 변희재 대표 하신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했죠. 이들이 네. 전혀 보도를 안 했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나누는 게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속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변희재 대표님이 열고 있는 보수 집회도 함께 이번에 참석을 했었던 걸로 큰 의미가 있었던 집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프레임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내 생각에는 꼭지로 하나 써야 되는 거야. 변희재 대표께서 참석해서 어떤 집회가 있었다. 그 내용은 어떻다. 이거 알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쪽의 정광환 목서가 거기는 어땠어요? 그건 진짜 얼마 모였어요? 제 생각에는 3만 5천명까지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보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2만 명? 1만 5천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자료 주문 2만 명? 네. 그런데 일찍 끝났죠, 거기는 또? 네. 거기는 일찍 끝났습니다. 이쪽이 워낙 거대하니까 거기서 얘기해봐야 들리지도 않으니까 시민들이 그냥 쫙 시민들의 모든 주체들의 함성으로 그거를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 언론이 보도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라는 시민분들도 또한 생각이 또 다른 언론 준비하신 거 없습니까? 오늘요. 아, 여기까지.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언론이 그랬고요. 제 기억으로는 오마이뉴스 하나 네. 오마이뉴스가 50만이라고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청합에서부터 숙례문까지 그렇죠. 이어졌다고 해서 찍은 사진들을 오마이뉴스에서만 쭉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MBC도 전체 촬영 뭐 이누수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수 진보 지표가 같이 했다라고 찍은 사진 촬영한 부분들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박예슬 앵커 생각에는 왜 언론들이 이렇게 사실 보도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줄타기라는 게 아니라 와서 눈을 봤는데 왜? 본인들이 봐도 기사를 또 쓰는 것은 결국 최종 데스크이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그건 내부 구조 문제고 언론사 자체들이 왜 사실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네. 전두환 때는 보도 지침이 내려갔었군요. 이거 이거 써. 딱 그것만 썼어요. 언론에서. 해갖고 우리가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왔고 새롭게 지평을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언론에 자유해갖고 박정철 고문사건 보도도요. 그때 하나의 양심적인 기자가 한 거예요. 그때 중화일부 기자인가 그래요. 그거 만약에 그 기자가 보도 안 했으면 묻혔습니다. 이제는 양심적인 사실상 기자의 기자정신은 뭐예요? 정의잖아요. 정의죠. 정의. 그래서 있겠죠. 아무리 데스크에서 야 국민들 시각 텍스트 한 번 하자. 그렇게 해서 15,000으로 보도시켰는지 모르지만 양심적인 기자는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젊은 기자들 많이 봤죠.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순서가 어떻게 되냐 뭐 잠깐만 물어보고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준 것 같은데 주최 측에서 그런데 보도는 15,000이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사 기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박예수 기자님 박예수 형컨이 굉장히 많이 썩어빠졌다. 결국 언론도 한패가 아니냐 언론이 결국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냐 윤석열 정부를 유지시켜주는 게 언론의 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얘기 없습니까?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 이게 과연 진실인가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살아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예수 형컨이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하시죠. 집회 행진 영상이 하나 사실 아 그래요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서울로에서 직접 촬영하셨고 아 위에 올라가세요? 네. 갑자기 사라졌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와서 찍고 네 지금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오 이거군요. 네. 와 이게 15,000명이에요? 이게 지금 행진이 다 시작된 게 아니고 한 차 예를 들어서 6호차에서 7호차 넘어가는 잠깐의 과정에 있는 호차라는 건 뭐예요? 6호차 7호차는 뭐예요? 인원수대로 너무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아 나눴구나. 1호차 2호차 3호차 10호차까지 행진의 인형 아 그걸 호차라고 부른 거군요. 버스 한 데가 아니라 네. 지금 이걸 다 찍은 거네요? 저거 세브란스 병원 별관 같은데요. 그죠? 이쪽이 서울역 왼쪽은 세브란스 병원 별관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박예슬 앵커가 쫙 서울에 올라가서 찍은 거죠? 네. 이건 어딥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설레메에서 행진에서 오는 길이죠. 아 서울에서 찍으니까 저기서부터 오는 행진 대화를 찍은 거구나. 이걸 눈뜩고 기자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전 언론사 기자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5배속 영상으로 나온 거인 건데요. 저 배속으로 안 됩니까? 저 배속으로 하면 너무 느려. 너무 느려서 볼 수가 없다. 이게 5배속짜리다. 이렇게 심지어 막 그냥 막 빨리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구만.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실문도 변속에 꽤 기다리고 싶은데 고생을 보시고 과연 보수에서 여론이 어쨌는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럼 우리 박예슬 앵커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우리 변희재 그리고 안진걸 소장의 우리 특별 출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열땅을 초래하고 인신의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고 공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춘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폐춤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기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에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 산업 중국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폼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주시면 됩니다. 소비자로 생산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